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금의 동국대학교 정각원이 조선시대 궁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920년대 일제가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위궁을 철거할 때 당시 조계사가 숭정전을 매입해 동국대로 옮겨놨는데요. 현재 복원된 경위궁 안내문에는 일본인 사찰 조계사에 팔았다고 기록돼 지금의 조계사가 일본인 사찰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신문노에 위치한 경위궁. 사적 제271호인 경위궁은 1620년에 완공돼 인조와 효종, 철종 등 10여 명의 임금이 살았지만 기간이 짧았고 거의 빈 궁궐로 있었습니다. 1908년 일제가 경위궁 서쪽의 일본인 중학교를 세우고 경위궁을 해소하면서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정령을 반포하던 숭정전도 사찰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경위궁 숭정전의 안내 표지판엔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를 일본인 사찰로 지칭하는 문구가 삽입돼 원로회의에서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사에서는 매입한 일이 없고 또한 그 당시 조계사는 일본 사찰이 아닙니다. 항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일본 사찰이 조계사가 매입했다고 일본 사찰이 조계사하고 일본 사찰이 내버렸거든요. 현의 스님은 통국대의 전신인 해와전문학교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이종욱 스님이 숭정전을 매입해 한 차례 이전을 거쳐 지금의 통국대 정각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위궁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은 당시 숭정전을 매입한 조계사는 지금의 조계종 조계사와 다른 일본인 사찰 조계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조계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일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BTN이 취재를 시작하자 사실관계를 떠나 일반 관람객이 오해할 수 있어 안내판과 리플렛에 일본인 사찰을 삭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